자 여기 있습니다. 와우 만두! 진만두나 우린 국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. 침기에서 7, 8분 정도 치면 돼요. 나는 그냥 먹는 게 고유의 그 맛을 느낌도 좋고 간장은 강하잖아요. 그럼 간장 안 찍는 게 난 더 맛있더라고요. 안 찍고요? 고소한 향이. 와 진짜 맛있다. 간장 안 찍어도 되겠다. 만둣국이랑 또 다르나요? 만둣국이랑 또 다르나요? 그냥 피가 살아있어요. 피가 쫀득쫀득해. 피가 너무... 참기름 맛이 확 나네 진짜. 그냥 먹으니까 고소함이 딱 올라와요. 그리고 피도 고소하잖아요.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. 간장도 한번 찍어볼까? 간장 어때? 괜찮아요. 간장도? 그럼 간장도 괜찮겠지. 간장 찍으니까 내용물 맛이..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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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간장은 안 찍으니까 더 단백해요. 단백해요, 단백해요. 내가 한 번 더 먹을게. 너무 맛있어. 와, 너무 좋아. 만둣지 좋아하는구나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와우. 밑가루 냄새가 하나도 안 나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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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북이랑 맞나 봐. 하하하하... 가세요, 넘어가세요. 어? 맛있게 드셨어? 네. 너무 맛있습니다. 맛있게 맛있대. 이제 노사연 씨는 진짜 너무 예뻐. 원래 예뻐요. 사진에는 크게 나오잖아. 그리고 또 옛날에 더 예뻐서요, 오늘. 그런데 김정민 씨도 너무 젊어 보여. 아, 그렇죠, 예. 허진보다. 장가 안 갔죠? 못 갔어요? 못 간 거예요, 안 간겠는데? 하하하하... 얼른 가요. 가면 청첩장 이리 보내라고. 하하하하... 만두, 만두 주시나요? 응. 하하하하..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게는 잡술대. 나가서 홍보를 하지 마세요. 왜, 왜요? 난 너무 힘들어서 안 돼. 하하하하... 오지 마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오지 마세요! 어머니, 힘들어요. 오지 마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오지 마세요! 어머니, 힘들어요. 그렇게 옆으로 나가야 돼. 하하하하... 콘텐츠 공작 속 즐겨봐, 이 채널. 여기rey UlXus, 온전히, ctionsícia, 태아 cult, 최인 27. !!!!!!!!!!!!!!!!!!!! 아멘